언제나 당신에게 쾌적함을 약속하는 고어텍스 브랜드 철저한 테스트와 수많은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약속, 할 수 없었겠죠?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제품 개발의 모든 과정에 반영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원단은 100여 가지가 넘는 품질 테스트를 거칩니다 구겨지고 또 구겨지는 혹독한 조건에서도 원단이 변형되지 않은지 5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세탁해도 원단의 품질에 변화가 없는지 테스트를 마친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을 때 쾌적함이 보증되는지 실제 상황에서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이처럼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친 원단만이 고객 여러분을 만날 수 있죠 고어텍스 브랜드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자인 단계부터 기술 자문을 제공해 옷의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어텍스 제품 테스트는 멈출 줄 모릅니다 GQS 기준에 맞춰 제작된 디자인은 보아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엄선된 공장에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고어텍스 브랜드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고객님께서 방수, 방풍, 투숲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실 때엔 언제든지 고어텍스 서비스 센터로 가져오세요 이러한 철저한 테스트와 수많은 노력들 끝까지 쾌적함을 보증하는 고어텍스 브랜드의 약속입니다 성쾌적함 끝까지 지켜줄게요 고어텍스 브랜드의 약속은 고어텍스 브랜드의 약속이